홍천투어 홍천종합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먼저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디펜스 쪽으로 조금 몸을 침 다음에 볼 쪽으로 위드아웃하는 동작이 살짝 스텝백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립 통과 외곽 선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외곽 슛을 날씨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의 몸 컨디션도 조금은 다운될 수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비가 없게 되면 조금은 클리션이 다시 한번 외곽 쪽 우중간 쏩니다. 마스터옥의 한 점 차로 리더합니다. 아, 지금 잘 받는데요. 더블클러스 짧게 핸드오프 바운드 패스로 열어줍니다. 올라갑니다. 깨끗합니다. 이준석 잘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요인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안쪽 투입 돌면서 엔드원에 가져옵니다. 아, 두 팀의 흐름이 아, 슛을 너무 꺼낼 것 같기도 한데요. 지금 제어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. 오중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이제는 슛을 시도하고 있는데요. 성공률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. 올라갑니다. 2절 슛. 자, 그리고 박두영이 이 경기를 끝냅니다. 아, 네. 아주 뭐 일망적으로 근데...